한 달에 봉급은 3,300원 죽도록 입해도 3,300원 외상값 거슬리고 이것저것 따져보는 고다른 월급쟁이야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마누라가 기다린다 한 잔 두 잔 마셔 대고 보면 또 대체 많은 값 증거린다 쌀값도 단값도 다 쓰고 보면 정말 큰일일세 주자살자 벌어들뻔 듯 나무 아미하군 도대 미카소라 지도 지난 한 달 봉급은 3,300원 이달의 봉급은 3,500원 성답이 좋았다고 봉급까지 돌려주는 고마운 사장님이야 집에 가서 얘기하면 마 아무래도 기쁘겠지 그 보감에 기분 좋고 보면 그대도 한 잔을 못 잊어서 이 밤이 가도독 맛있다 보면 아이차이 야간일세 본부 빈상하여들 본들 나무 아미하군 감소에 미카소이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